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해보도록 할게요. 금투세 폐지가 오전장에 나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코싹을 2000억 이상을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씩 나왔다가 그죠? 사실 금투세 발표 바로 직전에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는데 이제 금투세 폐지를 한다는 사실은 뭐 폐지가 당연한 거고 진작에 그런 이슈 자체가 없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내지도 않는 세금을 내고자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엄청나게 이제 민주당이 개혁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한마디로 지금 외인들이 그 말 한마디로 지금 코싹을 2천억이나 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반제의 섹터들 있죠. 반도체, 반의제 종목, 반의제 섹터들,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세트들 이렇게 한번 본다면 반도체는 약간 약하고 2차 전지도 뭐 리튬 종목들하고 아까 말했던 이제 에코프로 그룹 종목들 좀 올라가는데 제약주들도 오늘 뭐 알테오젠이 또 급등이 나왔고 리각엠도 막 급등이 나왔고 오히려 이제 제약 종목들이 더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어떤 판세는 지수가 3% 오른 것 치고는 제가 보기에는 아 내 종목은 참 3% 오른 것 치고는 되게 안 가네 한 15%, 20% 급등이 없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어떤 일정한 특정한 세트로 배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골고루들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수가 빠진 것만큼 올라가지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다. 종목이 일단 그렇게는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섹터가 다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 섹터로 이제 집중해서 이제 급등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정말 코스닥에서 오랜만에 지금 뭐 3시까지 오늘 장마강까지 뭐 한 3천억 2천5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꾸준하게 우상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긍정적인 어떤 700 코스닥은 760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리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자 리뷰를 한번 해보면 우리 바이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이제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3,885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시가에 떠가지고 13.5%가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이제 일부 헤리스 종목들하고 트럼프 종목들이 극명하게 이제 엇갈리기 시작했는데 주말에 이제 나온 뉴스 자료 때문에 그래요. 뉴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헤리스가 이제 급등이 나온 그런 모습인데 이 우리 바이오는 이제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 자 우리 바이오는 이제 그 여기서 헤리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7월 달에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트럼프가 이제 연설 도중에 이제 피습 소식에 또 급락이 또 나왔다가 또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트럼프가 강세가 한 달 정도 이어지면서 이렇게 계속 뺐어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뺐다가 이제 이 앞 정구점 거의 앞 전자점이죠. 빨간색 네모 친자리. 여기를 이제 일단 받아줬습니다. 여기를 일단 받아주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내일 이제 우리나라 장중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장중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또 지난 대선처럼 또 뭐 한 며칠 지나가지고도 뭐 그렇죠? 옛날에 그 뭡니까? 조지 W 부시하고 L9 부통령이 한번 붙을 때 그때 법원 소송까지 갔어요. 그때는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때 2002년도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주인지 모르겠지만 한주에서 법원에 소송 걸고 다시 재검토하고 투표하고 지금 난리를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연결이 되면 2월달까지도 대통령이 아직 결정이 안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또 확실히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지금 미국 대선은 항상 박빙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 좀 드려보겠고 자 오늘 이제 헤르스 종목들 헤르스 종목은 이제 뭐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로 필두로 해서 풍력, 태양강 뭐 이런 종목들 특히 마리아나, 낙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 1등지로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2차 목표가는 이제 5,200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스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 만약에 당선이 되면 관련 종목들은 한 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징랜드 좀 볼게요. 오늘 이제 반도체는 이 반위제 섹터에 비해가지고는 좀 약해요. 그죠? 지금 제일 많이 가고 있는 거는 아마 에이징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원이 홀딩스 그거는 반도체로 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에이징랜드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최고가는 24%예요. 24%인데 이 앞중고점은 지금 넘기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들어온 게 이제 제약입니다. 오늘 이제 알테오젠이 막 신고가 되려고 그러고 있어요. 또 갑자기 당겨가지고 그래서 반도체는 약간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에이징랜드는 지금 오늘 반도체 중에는 뭐 탑3에 속할 정도로 한 5% 5%면 좀 미진하긴 하죠. 그래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3차 목표가를 5만 2천 원 2차 목표가는 달성이 되었습니다. 3차 목표가는 이제 5만 2천 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신규 종목을 그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규 종목은 이제 워낙 많은 섹터들이 올라가가지고 또 찾기가 좀 또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에 이어가지고 같은 섹터를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48홀은 1,848원이네요. 그렇죠? 자, 5성 첨단 소재를 또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성 첨단 소재 역시 해리스 테마주로 마리아나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트럼프 종목도 좀 3, 4%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정치 테마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 테마주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고 미국장도 누가 이길지 모르면 예를 들어 양쪽을 다 하는 거예요. 양쪽을 다 하면 한쪽이 20% 급등할 때 다른 한쪽이 20% 급락이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급락이 안 나오고 한 5% 떨어져요. 그러면 다 같이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한쪽이 이긴 쪽은 더 많이 올라가고 한쪽은 떨어지는데 급락은 안 나오고는 펀드멘탈은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되겠고 5성 첨단 소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바이오 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바이오 올라갈 때 이렇게 5성 첨단 소재도 이렇게 같이 오히려 지금 거의 더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바이오보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역시 비슷하게 여기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 나왔다가 여기서 쫙 한 번 더 뺐죠. 더 뺐다가 이제 우리바이오 올라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반등이 한 번 나왔습니다. 지난 7월 달도 사실은 이제 똑같은 패턴이 나왔어요. 우리바이오가 일단 올라가니까 이제 5성 첨단 소재가 따라 올라가면서 우리바이오가 조금 더 올라가니까 5성 첨단 소재는 훨씬 더 많이 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헤리스 종목이 헤리스 테마주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기 때문에 만약 당선이 되면 이쪽 몇 개 없는 그런 종목 쪽으로 매기가 확실하게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를 자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준비를 자료 잠깐 보시면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결국은 전국 지지율보다도 7개 경합주에서 과연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7개 경합주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4승 2무 1패라고 해요. 헤리스가. 그러니까 4번은 이기고 두 번은, 아니 두 주는 비기고 한 주만 패했다. 4승 2무 1패면 당선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펜실베니아 쪽에서 이게 대연수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헤리스가 이기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3% 정도로 앞서 있죠. 그다음에 또 지난주 주말에 나온 뉴스가 아이오아주인가요? 아이오아주에서 헤리스가 이기고 있다. 이 아이오아주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오아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항상 이기고 있는 그런 주거든요. 그런데 아이오아주에서 헤리스가 이기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헤리스 종목들이 급등에 나온 이유가 있다.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다 결판이 나니까 내일 한번 마음 편하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5성 첨단 소재는 이렇게 5성 첨단 소재 BL팜택 대마주 상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7개 경합주 가운데 4곳에서 근사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이제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5성 첨단 소재는 원래 이제 LED 전기 전자 소재에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가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회사가 이제 카나비스 메디칼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이제 마리아나 관련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의료용 대마 활용 뇌신경세포 보호 주목이라는 뉴스가 며칠 전에 나오면서 이 밑에는 이제 대마초예요. 의료용 대마초 그리고 마리아나 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회사 카나비스 메디칼이라는 회사가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엮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드리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2050원 손절가는 148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도 오늘 4시 40분에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개 방송은 오늘 외국인들 배팅 그리고 어느 쪽으로 많이 올라갔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겠고 그중에 역시 대장주 각색대 대장주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4시 40분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5시 40분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5시 50분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